등의 접속사 빈출입니다. 빈출이 자주 나온다는 얘기인데 어려운 건 없어요. And, but, or, for, nor, yet. 이런 게 있습니다. 등의 접속사 뜻도 별거 없어요. 모양이 단순. 뜻도 별거 없어요. 모양이 단순. 뜻도 별거 없다. 그렇죠? 그리고 얘는 연결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다양한 겁니다. 상당히 다양해요. 이렇게. 단어, 단어, 구구절절 등등등등등 다 연결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뜻은 여기 이렇게 보면 되고요. 명령문 and, 명령문 오하로 절에 연결될 때는 충고나 경고의 의미이다. 뭐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시험 안 나지, 뭐 이런 거는. 명령문 and, 이거 해. 그러면 이렇다. 명령문 오하, 이거 해. 그렇지 않으면 이거이거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죠?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내용 보겠습니다. 자, 명령문 나왔어요. 명령문. 동사 원형으로 시작되네요.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가져라. 충분한 용기를 가져라. 그리고 충분한 마음을 가져라. 몸할, 시작할. 시작할. 그죠? 이거 이렇게. 시작할. 이거네 이거. 형용사죠. 시작할. 용기. 끝낼. 마음. 이거 가져라. 이런 얘기죠. 그죠? end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등위접속사죠. 등위접속사.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give a man a fish. 자, 동사 원형 시작하고 있어요. 명령문이죠. 야, 사람한테 물고기 한 마리 줘. 그러면 말이야.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야. 이거 해라. 그러면 이렇다. 이런 얘기죠. 너 그 사람을 먹여살려는 거야. 하루 동안. 이런 얘기죠. 가르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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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말이야. 가르쳐줘 봐. 물고기 잡는 법을. 그죠? a fish가 아니고 two fish야. 잡는 법을. teach 목적어 two죠? 목적어한테 two 하는 걸 가르쳐줘. 그러면 말이야. 너 그 사람. 평생 동안 먹여살리게 되는 거야. 그런 얘기죠. 격언이죠. 그래서. 명령문핸드. 명령문핸드. if로 쓸 수 있어요.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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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죠. 명령문핸드는 if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 얘기고. 좋습니다. 다음에. 612번. 가겠습니다. 야. 충돌이라는 것은 항상 힘든 거야. 어려운 거야. 충돌. 아 이거. 컴플릭트. 아 이거 충돌이지. 항상 어려운 거란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그게 가끔은. 자. 리드투. 요거는 전치사네. 그래서 어디어디로 이끄는 거야. 어디로 이끌어. 투는 전치사니까. 성장. 이거 성장. 음. tg. 명사. 네. 잠깐만. 이거. 이거 명사네. 체인지. 명사. 성장이나 변화로 이끈다. 이런 얘기죠. 조직에 있어서. 조직. 뭐. 단체. 이런 거. 접속사. 엔드하고 벗이 있네요. 벗도 있고. 여기 엔드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바로 충돌이죠. 네. 그렇습니다. 참고. 자. 여기 벗이 있어요. 이거는 뭐. e. x. c. e. p. t. 그죠. 뭐뭇을 제외하고. 이런 얘기죠. 야. 너 제외하고 말이야. 모두가 알어. 이런 얘기죠. 모두 알어. how. 이런 얘기죠. 수일치 때문에 나온 것 같은데. 그죠. 야. 모두가. 알어. 이런 얘기죠. 음. 이거 알아. how라는 거 알아. 이렇게. 어떻게 드라마 끝나는지 다 알아. 이런 얘기죠. 어떻게 드라마 끝나는지 다 알아. 이런 얘기죠. 간접의문문이네. 그죠. 맞잖아. 간접의문. 의문사. 맞죠. how. the tv 드라마. 주어. 동사. 그죠. 이렇게. 간접의문문. 613번 보겠습니다. 음. 점이 하나 있네. 점. 위에. 로버케이스. 소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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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문자 여기. i에는 점이 하나 있고. j에도 점이 하나 있는데. 소문자 i. 또는 j에 있는. 그 점을 말이야. 점이 있는데. 그 점은. 이다. 이렇게. 그죠. 비논원해지고. 뭐뭐로써 알려졌다. 뭐뭐로써 알려지다. 뭐뭐로써 알려지다. 이걸. title. 로써 알려져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대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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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학. 식물학. 바턴에. 식물학이 있어요. 얘는. 로지. 뭐 그런거 안쓰네. 그죠. 식물학. 은. 식물학은 뭐냐. 이것은. 이다. 바이오거지. 생물학이구나. 의. 어떤. 일부. 가지. 그죠. 분야. 뭐 이런거죠. 일부. 가지. 그죠. 분야. 브랜치 걸려 나뭇가지죠. 나뭇가지. 음. 즉. 이런 뜻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서 한 말에 대해서. 막. 또. 부연 설명해 주는 거야. 식물학이 있어. 즉. 다시 말해서. 어. 식물의. 삶. 삶에 대한. 과학. 그죠. 아. 그것은. 생물학의 일부다. 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서퍼링. ing 나왔죠. 이게 주어야 이렇게.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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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이라는 것이. 파괴하는 거다. 이렇게는 가능성이죠. 야. 고통이라는 것이 말이야. 너를 파괴할 수도 있어. 이런 말입니다. 그죠. 그런 얘기죠. 고통. 괴로움이 너를 파괴할 수 있어. 혹은. 그것이. 보여줄 수도 있지. 너에게. 진정한. 잠재력을. 포텐셜. 명사죠. 잠재력. 가능성. 자. 형용사도 되고. 그죠. 이거이거나. 이거일 수도 있다.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Don't try to. 되겠습니다. 명령물인데. 하지마. 이런 얘기죠. Don't. 하지마. 이런 얘기죠. try to. to 하려고 애쓰지마. 너무나 많은 것을 하려고 애쓰지마. 이런 얘기죠. to. watch. 많은 것이야. 야.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마. at once. 여러가지 뜻이 있죠. 한 번에. 여기서 한 번에. 원래는. 즉시. 이런 뜻도 있어. 즉시. 여기서 한 번에. 그러니까. 한 번에.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마.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말이야. 너. 그렇지 않으면. 너 말이야. 너 자신을. 지치게 만들거야. tire out. 그죠. 뭐뭇을. 지치게. 만드는거야. 뭐 지치게 만들거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어법 직급을 보겠습니다. 616번입니다. 명령문이네. 짜. 그죠. 어디어디에. 이거 글씨가. 어디어디에. only a라는 뜻이야. 집중하는거야. 포커스가 집중하는거야. 집중하는거란 말이야. 너 집중해. 한 과제에 집중해. 한 번에. 이렇게. 에러트. 한 번에. 야. 한 번에 말이야. 하나의. 어. 과제. 임무. 요게 집중하란 말이야. 이거 봐야지. 너는 달성할거야. 달성하고 성취하는거야. 각각의 과제를 더 잘 성취할거야. 더 잘이죠. 외래 비교급이네. 그렇죠. 더 잘. 더 잘. 성취하게 될거야. 그래야. 그래야. 그런 얘기죠. 그러면. 아마도. 더 빨리. 또는 더 잘. 성취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좋습니다. 자. for가 나오네요. 여기. 이 for도. 등위 접속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어. 접속사로 쓰입니다. for 다음에. 주어동사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런 뜻이고요. 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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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사로 쓰여요. 뭐뭐도 역시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and not either. and neither. 이 같은 말이야. nor. 같은 말이 뭐야. and not either. and not either. 그 다음에. and neither. 이거랑 같은 말입니다. 주로. 저를 이끌어. no. 의무 문어순. 형태로 쓰인다. no. 가 나오면. 의무 문어순. 왜냐면. 부정어입니다. 의무 문어순으로 쓰이는 겁니다. yet 버젯 뜻입니다 예문 보겠습니다 예문 보겠습니다 요거만 좀 주의하면 됩니다 자 strive 애쓰십시오 동사원형이네 뭐뭐하려고 애써라 가지려고 친구 가지려고 애써라 왜냐하면 왜냐하면 여기 콤마가 있지 콤마 이렇게 이 for의 특징은 이렇게 콤마를 쓰는 겁니다 콤마 얘는 여기 보통 이렇게 콤마 오면 이렇게 콤마 그죠 이 because랑 다른 점이에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요기에 만약에 for 대시 because 쓰면 콤마 안 씁니다 for를 쓸 때는 콤마 써야 because도 뜻이 똑같아 for랑 뜻이 똑같아 그런데 이제 for는 앞에 콤마를 써줍니다 왜냐하면 삶이라는 것은 is like life 삶과 같기 때문에 자 친구가 없는 삶이라는 것은 삶과 같다 무인도 desert island 무인도입니다 이거 desert island 무인도입니다 무인도 버려진 섬이니까 적어야겠다 be like 많이 쓰이죠 뭐뭐라 같다 무인도에서의 삶과 같다 무인도에서의 삶과 같다 무인도에서의 삶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친구 없는 삶은 뭐 그렇겠지 무인도에 사랑 없으니까 그 다음에 618번 보겠습니다 be afraid of 많이 쓰이죠 뭐뭇을 두려워하는 거야 날씨 들어갔으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 뭐 그치 폭풍 난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러이러하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배우고 있는 중이니까요 how to 뭐뭐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어요 어떻게 뭐뭐할지 이런 얘기죠 나의 배를 항해하는 것 레벨을 항해하는 방법을 나는 배우는 중이기 때문이죠 라고 뭐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나는 엑스던트 우연히 이런 얘기죠 에디슨 얘기했네 우연히 그죠 엑스던트 아니팅 부정물이죠 부정물이니까 아니 썼죠 이렇게 그죠 부정물이니까 그죠 나는 우연히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죠 not any니까 no야 그죠 나는 우연히 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nor did my 그죠 이거 no 다음에 동사 any of my inventions 그 다음에 맞잖아요 의문문허순이래 그죠 아 이거 맞죠 의문문허순이죠 no가 나오니까 no가 나오니까 의문문허순 그죠 그래서 내 발명품들 중에서 어떤 것도 온 게 없어 우연히 온 건 하나도 없어 이런 얘기죠 우연히 한 것 하나도 없고 역시 발명품들 내 발명품들 중에 어떤 것도 우연히 온 건 하나도 없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no 다음에 의문문허순 뭐뭐도 역시 아니다 맞죠 뭐뭐도 역시 아니다 에디슨이 얘기한 겁니다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620번 쭉 자 철학사 얘기했습니다 나무는요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늘에서는 뭐뭐도 역시 뭐죠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뭐뭐도 역시 구름이죠 구름도 역시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있다 구름도 역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깊은 바다에서는 또 나오네 이렇게 뭐야 이거 물고기도 살 수 없습니다 들판에서는 이런 얘기죠 이거 지금 괄호 친 거는 생략을 했어요 왜 생략했냐면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그죠 나오잖아 계속 이렇게 그래서 중복되니까 뒤에 꼴을 안 쓴 거야 그냥 안 써도 의미 전달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를 캔을 안 쓴 겁니다 생략한 겁니다 써도 상관없어요 써도 상관없습니다 응 생략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621번 보겠습니다 It's strange 잠깐 가르쳐 볼게 야 이거 이상해 그러나 사실이야 이상하지만 그거 사실이야 그죠 편의상 가르친 겁니다 That이라고 하는 것이 이상한 거야 그런데 사실이야 그거 됐죠 자 이 가주어 그죠 가 그 진주어 가끔 말이야 흑백 사진이야 이거 뭐야 흑백 사진으로 봐야겠네 룩배러 더 잘 보인다 뭐보다 컬러사진보다 더 잘 나와 더 잘 보여 이상하지만 그거 사실이야 뭐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으면 얘가 얘가 있고 얘가 있으면 얘가 더 중요한 거지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이게 더 핵심적인 내용이야 그죠 무협상으로 이상하다는 말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야 흑백 사진이 가끔 더 잘 나온단 말이야 이게 사실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622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 셀러브리티가 유명인입니다 셀럽이라고 하죠 유명인 줄여서 유명인 유명인들의 어퍼스티베스니까 의죠 명성 뭐 평판 뭐 이런 거죠 이거 잠깐 보면은요 이렇게 이렇게 잠깐만 아이고 공간이 이렇게 보이즈 그죠 보이즈 이렇게 어퍼스티베스 누구도 의란 뜻입니다 의 근데 이제 이게 S로 끝나거나 복수죠 그럴 때는 그냥 끝에 어퍼스티베스만 쓰면 되겠어요 어퍼스티베스만 자 이 사람들의 평판이라는 것은 음 이다 뭐냐면 이게 주어져 이 평판이라는 것이 어 에셋 자산이야 보어죠 이거 보어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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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그들의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Be built 형성이 될 수도 있어요 만들어지는 거죠 destroy 파괴 될 수도 있는 거죠 휘피네 오버나이 부사예요 하룻밤 사이에 그죠 거꾸로 하룻밤 사이에 유명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쭉 내려가서 접속사 포호 되겠습니다 아 포가 나오네 그죠 자 앞에서 말한 내용의 근거나 이유를 나타내는 절을 입금으로 포는 반드시 절과 절 사이에 위치한다 비코드도 이유를 나타내지만 위치는 줄 앞뒤 모두 가능하다 포는 무너적 표현이라 구호에서 잘 쓰이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이 비코드 얘는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포는 딱 위치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웬만하면 그리고 잘 안쓰는 구호에 쓰입니다 그죠 접속사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너무 심각하게 받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수고하셨습니다